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데이트 1회당 5억 스폰서 제한디엠 인스타에 박재한 개그우먼 귀여운 외모의 글래머 몸매로 주목받고 있는 개그우먼 맹승지가 스폰서 제한디엠을 보낸 브로커를 인스타그램에 박재하고 분노했다. 18일 맹승지는 인스타그램에 더위 먹은 사람일 더위 먹은 사람이 더위 먹은 사람삼 킥 큰 더위 먹은 사람 5억은 어려운 곳에 기부합시다 라는 글과 함께 자기가 받은 디엠을 공개했다. 한 네티즌은 대기업 회장님들, 숨은 재력가님들, 외국계 투자가 분들, 재력을 부유하신 분들과 여성분들을 스폰서하는 좋은 인연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연결시켜드리는 중개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83cm 75kg의 건장한 삼심남입니다. 너무 예쁘시고 제이상형이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한달의 이 사회 한 번에 1에서 2시간 정도 데이트가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한 번 만나뵐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챙겨드리겠다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디엠은 더욱 놀라웠다. 메시지를 보낸 이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국계 싱가포르 재벌가 20대 남성분께서 그쪽 픽해서 연락드려요. 데이트 1에 5억 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해요라고 적었고 이에 맹승진은 5억은 어려운 곳에 기부합시다 라고 적어 눈길을 끈다. 맹승진은 2013년 MBC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